오전 메뉴는 정말 캠핑에서 한번도 안해먹은 스파게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스파게티 주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스파게티 면 면 분 그냥 소스입니다. 생크림 토마토와 생크림 로제 우리 딸래미가 아주 좋아했는데 요즘은 너무 먹어서 질린다고 하네요. 맛은 있습니다. 딱 그 두 가지냐고요? 네 두 가지입니다. 초간단입니다. 물만 끓어주면 초간단으로 10분 이내 해먹을 수 있습니다. 스파게티 면은 10분 끓입니다. 10분 더 걸리겠죠? 물이 끓기 시작하네요. 버글버글 끓으면 이제 눌때가 됐네. 얼마나 하냐. 지금 1인분 이게 1인분입니다. 그럼 이게 2인분입니까? 5인분에서 6인분입니다. 저희는 두 사람이니까 4인분 먹겠습니다. 자 요정도. 이게 1인분이라면요? 1.5인분에서 2인분 될겁니다. 이 정도는. 자 요거서 토 라서 딱 넣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냐. 밑에만 먼저 있잖아. 밀어 넣어주세요. 자 이게 아침에 커피 탄 거군요? 네. 양이 적어보여. 아 적어보여? 네. 그럼 많이 드세요. 그럼 1인분 더 추가하겠습니다. 0.5인 분. 아니 너무 많이 드세요. 자 아이고 아깝게. 자 2차전입니다. 2차전. 원래 여기다가 소금을 잔동 넣어서. 맛을 넣게 하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때는 파스타를 만드는. 직접 만드는 사람들이나 하는거고. 이 면속에는 온갖. 양념이 다. 소금이며 설탕이며 다 넣었을겁니다. 이 제조사에서. 이걸로도 충분할거라 생각하고. 자 지금서부터 한 10분정도 있다가. 면을 건져낼겁니다. 잘 익고 있습니다. 자 스파게티 면이 어떻게 익었는지 확인해야죠. 이렇게 해서 손으로. 눌러봅니다. 쉽게 끊어지면은. 잘 익은거에요. 뼈가. 없는 상태로. 좀 더 끓이겠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뼈 있는게 싫습니다. 올리브유 쓴다 그러는데. 올리브유도 뭐. 가공하면은. 별로 안좋은거고. 저는. 콩기름을 쓰겠습니다. 자 켜져있습니까. 끈적도 없는데. 켜져있냐고 물으면 어떡합니까. 딱딱딱딱. 기름 넣으면 튀긴하겠다. 뚜껑이 완전히 열리지 않았군요. 이 상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늘을. 넣어주는데. 마늘도 없습니다. 이제 물이 좀 튈겁니다. 아. 지금. 프라이팬 용량이 적습니다. 하하하하하하. 그냥 난리도 아닐겁니다. 그렇다고. 남기지는 않습니다. 자. 놔두고. 자. 이걸로 하면은. 프라이팬에. 상처가 나니까. 나무젓가락으로 하겠습니다. 집에서야 이게. 모든게 완벽한데. 오오오. 탈출. 탈출할뻔했습니다. 얘들이 장어인줄 아는가 봅니다. 뭔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들이 면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볶아주는. 이유는. 약간 고소한 면도. 생기고요. 그 남들 하는거 보고 하는겁니다. 아. 아. 뻑뻑하다 싶으면. 면수. 면 끓여준. 물을 더 넣어 주는데. 그건 뭐. 개인 취향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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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줄겁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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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먹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직접하는. 알리오렌지 뭔지. 해보겠습니다. 제 Meat Channel 3. 아. 에. 고소합니다. 그러죠. 현란한 손놀림 지금 이게 2인분 입니다. 양이 많아 보이지만 후라이팬이 작은 겁니다. 결코 이게 4인분 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비주얼 좋죠? 자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역시 한국인은 스파게티의 김치 입니다. 부끄럽습니까? 배는 고픈데 어땠습니까? 맛있당. 맛있어요? 네 다행입니다. 재밌는 사실이 하나 발견됐어. 한국인은 김치가 필수라고 했는데 김치는 한 조각도 안 먹었다는 거예요. 김치 먹어주시는 누긋하게 1시간 만에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우리 먹은 재미 몇 분 됐어? 3분! 역시 3분 요리 였습니다. 3분 파스타 먹는데 3분이라 3분 파스타입니다. 이 무한에서 무화과가 나오는 건가? 네 아마 그거 무한에서만 나올걸 심지 않은 이상 무한의 무화과입니다. 사이즈 얼마 안 왔습니다. 아내가 제가 좋아할 거라고 사오고 했지만 저도 막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한 철 먹는거죠. 한 철 잠시 한 번 본인이 드셔? 같이 먹으면 안 돼? 먹어봅시다. 먹어봅시다. 어떻게? 자 어우 소개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징그러서 못 먹을 것 같죠? 징그럽긴 해. 달긴 달어. 사투리로 하면 뭐라고 해요? 달짝지근한다. 사투리가 어집다. 사투리가 어집다. 광주 저기 뭐라고 해야 돼? 표준어? 광주 표준어? 아따 달구만. 이거 먹고 뭐. 여기서는 여기서부터는 약간 그 채소 냄새가 나긴 하다. 아 안쪽에? 응. 너무 파먹는 거 아냐? 또 달짝지근한 거 한번 먹어볼까 나? 이거 진짜 징그럽다. 맛있는데 징그럽다. 아 버물입니까? 아니 이게 다 안 먹어. 복불복이야? 응. 좀 달어 이거? 응. 이게 더 달어. 그냥 끈덕끈덕한 풀 먹는 느낌이에요. 그래 원래 뭐. 그래. 밀가루풀. 근데 어르신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 이게. 응. 그러겠지 뭐 부드럽게 넘어가니까. 응. 가격이 싸. 응. 살고 싶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냥